자 지금 이 HLB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약이 일단 진짜죠. 약이 진짜이고 진행하는 파이프라인도 아주 좋습니다.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현재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NDA 승인 신청 부분입니다. 위암 3차 신청이죠. 3,4차 신청. 이 부분은 지금 현재 HLB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죠. 실제로 약을 팔아서 돈을 벌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좌지우지하는 정말 중요한 상황이죠. 역사적인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이 신청권은 주주가치 재고의 가장 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투명하게 돼서 진행이 되고 승인이 되고 이런 절차를 밟게 되면은 HLB의 주가와 미래는 그냥 밝은 빛만 있는 겁니다. 빛만. 이런 핑크 다이아가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지금 예상보다 1년 이상이 늦어지고 있죠. 1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예상대로라면 코로나 때문에 늦어진다고 하고 있지만 4월달 정도가 예상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4월달이 코앞입니다. 이제 10일 정도만 지나면 4월이죠. 4월. 그러면 1년 정도가 늦어지는 상황이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까지 많이 늦어지는데 계속 코로나 핑계다 코로나다 코로나 코로나 무조건 안 되는 코로나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피드백을 받았다라고 2월 16일 날 밝힌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지나간 거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앞으로 잘하면 되지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주가가 이제 꽤 많이 올라 있죠.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많이 또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위치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 위치까지 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 회사가 여전히 계속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제가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다. 또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은 얼마 안 올라왔습니다. 내려오지 말아야 될 상황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특히 HLB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식이 안 나왔어야 되는데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내려오지 않았어야 되는 그 위치까지도 못 간 상태죠. 그런데 이제 생명과학이 크게 슈팅, 오버슈팅을 하고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놓여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계속 치고 갔으면 괜찮습니다. 치고 갔으면 되는 상황인데 지금의 오늘의 흐름을 봐서는 이거 약간 상당히 불편한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가를 여기에서 막아주는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속 회사편만 들고 언젠가는 하겠지. 언젠가는 하겠지. 이렇게 계속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냐. 이게 지금 좀 의문인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이제 주가 내려오는 것을 막아야죠. 이거 주가 내려오는 부분을 좀 막아줘야 됩니다. 누가 막느냐. 회사 말고는 못 막습니다. 이거. 이 세력들이 이렇게 해서 끌어올렸죠. 이제 이만큼 바닥에서 10%지만 이렇게 흘러간 상황, 여기에서 따지면 이렇게 직선을 갖다 그러면 얼마 안 올랐죠. 그런데 이거 이제 바닥에서 보면 이 매집한 세력들이 입장에서 보면 이 오랫동안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뭐 손실 구간이겠죠. 그런데 그래도 이제 생명과학은 꽤 올라 있으니까 이 언젠에서 샀다 그래도 손실은 아니죠.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산 사람들은 100% 수익 구간이니까. 이거 뭐 팔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는 장사입니다. 보통 남는 장사가 아니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얘들만 또 먹고 튀는 먹티의 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버티는 흐름이 나타나고 계속 버텨줘야 됩니다. 버텨줘야 되는데 지금 이 볼린저 밴드 안쪽에서 들어와 버렸죠. 이렇게 힘이 없다는 소리인데 이렇게 이제 흘러가면은 회사에서 뭔가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또 스물, 스물, 스물 이렇게 내리면 그래도 또 언젠가 신청했지 또 그런 아주 고난의 행군으로 접어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주 오랜 거의 1년 6개월 정도가 1년 6개월 정도 기다려줬으면 주주들에게 뭔가 보여줄 때가 된 거죠. 이건 좀 너무한 상황입니다. 지금 아무리 지금 주주들을 우습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1년 6개월 정도 보통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도 4개월 좀 늦어진다고 해도 6개월 정도 걸릴 텐데 아무리 코로나 어쩌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밀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알려서 주주가치 재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해 줘야지 이 주가가 유지가 되고 다시 올라가는 힘이 나타나는 거지. 지금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뚝배기 깨면서 내려오는 흐름이 나온다 해도 괜찮아 언제가 신청했지. 괜찮아 언제가 신청했지. 이렇게 해가지고 스물, 스물, 스물 내려서 다시 이제 또 힘 묻는 흐름으로 또 한 6개월 정도 계속 간다. 그렇게 간다 그래도 계속 약이 진짜니까 이렇게 기다려야 되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좀 올렸으면 HB 주주들도 이 수익을 좀 맛보는 이런 좀 뭔가를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주주들에게는 상당히 지금 이 회사에서는 아주 네몰차게 반응하죠. 주가가 좀 올라가려고 하면 계속 어떻게든 주가를 끌어내리려는 그런 모습만 지금 보일 뿐입니다. 제가 보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제대로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흐름이 지금 나오려고 하면은 회사에서 숨기는 게 없어야 되는 거죠. NDS 신청 부분 1년 6개월이면 주주들은 아주 오래 기다린 겁니다. 지금 이 정도 기다렸는데 주가가 이제 여기서 안 내려와야 될 부분이 내려왔고 조사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제 더 치고 올라가는 이런 뭔가 좀 한번 주주들도 한번 수익을 좀 내는 그런 부분을 한번 만들어줘야 되는데 상당히 HB라는 회사는 주주들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랜 이 주주들은 충성 고객들이죠. 충성 주주들은 약을 믿고 회사에 믿고 있는 주주들은 수익을 맛볼 기회를 절대로 주지 않죠. 지금 계속 이 주가가 이렇게 와서 좀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 시장이 이렇게 좋은 정말 좋은 그런 시장이었죠. 그런 시장 1년 내내 고생한 이런 주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결국은 뚝배기 한번 깨져봐라 이런 것만 한번 돌았고 그러고 이제 이번에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도 생명과학에서만 축제를 일으키고 이 세력들이 거기에서만 실컷 수익을 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크게 올라가다가 내려버리고 이게 NDA 승인 소식이 좀 투명하다 그러면 이 못 내려옵니다. 이거 못 내려 있죠. 그래서 이 흐름으로 쭉쭉 갈 텐데 지금 이제 HLB 제약에 이런 뭐 개발한다 이런 소식 가지고 제약을 이제 띄우는 그런 작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좀 투명하게 회사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불투명해. 너무 너무너무 불투명하죠. 그냥 약은 진짜다. 약은 진짜다. 그냥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것밖에 없는 상황이고 진행하는 게 너무 지금 뭐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니까 위안 부분이 이렇게 불투명하게 간다 그러면 과연 선낭함하고 가난 부분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더 시간을 또 질질 끌 것인가 그런 또 생각이 들만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주주들이 계속 괜찮아 괜찮아 1년 7개월 밀림이 어때? 3년이 밀린데 어때? 약은 진짜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뭔가 회사에서 이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한 그런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됩니다. 회사가 사정이 있겠지 그래도 회사 믿고 가는 거지 이렇게 하는데 이 회사 믿고 간 결과가 뭐냐 이거죠. 지금 1년 반을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뚝배기나 깰 줄 알았지 뭔가 선물을 주지 않죠. 절대로 선물을 안 주는 게 지금 HLB의 이런 회사의 방침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주주들에게 선물은 절대로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주주들이 알 권리 이런 건 다 필요 없다. 네가 알아서 뭐 하는데? 약이 진짜인데? 5년만 기다려.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지금 NDA 승인 신청이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주주들은 몰라도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회사의 CEO의 마인드냐 이런 거죠.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도 깜깜히 속에 넣어놓고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계속 올라가면 뭐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죠. 할 일도 없습니다. 계속 올라가면 되니까. 아 뭐 잘 하고 있는가 보다 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다시 이 고점에 부딪히는 그런 불길한 기운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좀 올라갔다가 100% 올랐으니까 이제 뚝배기 깨로 가야지. 또 이런 흐름이 또 나올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또 이런 뭐 뚝배기 깨는 흐름이 나오면 또 지지 부진하게 해가지고 여기서 산 세력들만 수익 실현하고 엔데이 승인신청은 너희들 몰라도 돼. 그러고 계속 하다가 언젠가 신청했지. 신청했지.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런 지금 뉘앙스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지금 회사에서는 계속 주주의 가치를 제고해 주는 이 엔데이 승인신청을 좀 빠르게 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 왜 그렇게 급하냐 이렇게 할 때가 아니죠. 급하기는 이게 뭐가 급합니까.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보통 이제 3개월 4개월이면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게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그래도 더 기다려. 2년이면 어떻고 3년일 때 나중에 가겠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간다 그러면 이거 올라갔던 거 다 뚝배기 깨고 내려오는 겁니다. 또 뚝배기 깨고 내려오겠죠. 이거를 막아줘야 됩니다. 회사에서는. 막아줘야죠. 이거. 이거 지금 오른 것도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올라 봤자 아직도 4만6천원인데 다른 주식 같은 경우는 올라가기라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환위도 한 번 줬죠. 얘는 그런 거 없으면 되죠.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거 아닌데 또 올라가려고 하면은 옵티머스에서 까먹었는데 또 올라가려고 하면은 위암일차 뭐 그거 사실 아닌데 뚝배기나 깰 줄 알았지.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흐름으로 주주들이 좀 투자를 믿고 이렇게 해서 뭔가 환위도 맛보는 뭐 안 판다고 하더라도 안 판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제대로 회사가 굴러가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죠. 특히나 위암 부분은 그게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되는데 이거 뭐 첫 단추가 끼는데 1년 6개월이나 걸렸고 1년이나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어떠한 주주들은 왜 그렇게 급하냐 기다려라 하고 있는데 이게 참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 싶습니다. 여기서 해서 이제 지금쯤이면 이거 이제 뚝배기 깨로 망치 들고 지금 올 것 같은데 여기서 매집한 요 세력들 이 정도에서 팔아도 돈을 얼마나 많이 남겨 먹을지 뭐 안 봐도 비디어죠. 그럼 결국은 이 세력들만 돈을 남겨 먹고 또 튀겠죠. 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그러면 결국은 NDS 승인신청 한참 또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쭉 가다가 뚝배기 깨는 솟이 안 한다고 해가지고 한 번 더 출렁하게 내리고 이런 것처럼 내리고 또 올렸다가 또 가다가 한 번 내렸다가 다시 또 승인신청 할 것처럼 해서 또 올렸다가 다시 아직 아닌데 하고 또 내리고 이런 상황이 또 반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뭐 뚝배기 한 번 깨는 게 어렵지 두 번 세 번 네 번 깨는 거는 예를 들어 뭐 뚝배기 계속 지 뚝배기 깨져도 좋다고 허허실실 하고 있네 그렇게 하겠죠. 회사에서는 주주들의 편에 서서 주주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주주가치 재고를 해야 되죠. 그런 부분이 되면 주가는 계속해서 강한 탄력을 보여줄 겁니다.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또 뚝배기 깨로 가는 흐름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저희는 현장에 있는 것은 1월 15일에 의원가 우선을 3월 20일에 입구에서 3월 20일에 의원한 기간에 의원한 그건 우리가 유지한 수정함을 지금 이런 게 아니라